자 그러면 뉴스 3플러스 이 정도 세 가지 뉴스 정리해보고요. 우리 김 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기사의 주제는 사실 미스터 마켓이라는 타이틀에는 별로 안 어울리는 이게 무슨 한번 헤드라인 한번 깔아줘주세요. 뭡니까. 금투세 종부세 현안 수두룩한데 여야 기재위 자리싸움 현안 개정효업. 솔직히 미국이 7점 몇 퍼센트 오르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거의 숟가락 하나 디밀라 그랬거든요. 야 이거 미국이 올랐고요. 이런 얘기 얼마나 해피하고 좋아. 근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야 그 미국이 7% 저렇게 올랐는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게 금투세라는 게요. 2023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있는데 지금 시행일까지. 두 달이 뭐예요. 한 달 한 달 19일 남은 거지. 그리고 뭐 연말 크리스마스 넘어가면 뭐 일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한 달 남은 건데.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왔는데 운동하러 갔더니 증권회사 뭐 임원을 만난 거야. 그래서 아 이제 고생 끝났어요 우리. 내가 이제 물어봤지. 야 7점 몇 퍼센트 올랐으니까. 어떻게 했더니 막 얘기를 하다가 형님 금투세나 좀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래서 아차 그렇지. 그래서 내가 두 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오늘 뉴스를 이걸 꼽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냐 보세요. 이게 국회가 움직여야지 뭐가 해결이 되거든 여든야든.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현안이 아주 산적해 있는데 이게 소관상임위원회라는 게 국회기획재정위원회예요. 알아두십시오.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위가 소위가 있어요. 조세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뭐 이런 소위들이 있는데 이 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하느냐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세금과 관련된 예산법안을 다루는 국회기재의가 정기국회가 열린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상정을 하고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가는데 이 소위원회 이거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의구조 자체가 지금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세 개의 위원회를 구성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조세소위 예결소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민주당 측이 물러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아무리 여당이지만 의삭수가 져든 여당에서 세 개 소위 중에 두 개 소위 위원장을 맡는 건 무리다. 이렇게 돼서 강론에 들어가면 뭐는 뭐가 맞고 1년씩 돌아가고 그런데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솔직히 그 내용은 여기 써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하등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1년씩 돌아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조세소위를 누가 위원장하든지 이건 관심이 없고 빨리 현안인 민생에 관련된 세제를 개편하는 이 현안을 빨리 테이블에 올려주려면 소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월 26일 날 저희가 오늘 끝내십시다. 그래가지고 2만 몇 천명이었나요? 3만 몇 천명인데 그거를 그날 5만 명 해가지고 이게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반드시 유예해 줄 것에 관한 청원. 그날 5만 명 넘어가면 그다음 절차가 어디냐면 세법 담당 상임인이 기재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이 청원 자체도 지금 그냥 궁중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끝내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끌지 말고 빨리 합시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걸 다루지 않으면 1월 1일 되면 이제 그냥 시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더니 벌써 그게 언제냐면 10월 26일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11월 11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보름 이상 지금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끝내면 우리가 뭐 있는 것처럼 선동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날 끝내달라고 막 그렇게 독려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중계방송하면서 4만 넘었네요. 4만 2천.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는 원인이 뭐냐? 소위의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국민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여야의 어떤 셈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의 복잡한 부분을 저희가 모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예를 해달라는 거라는 거예요. 유예. 이게 폐지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경태 의원은 그때 권순우 기자 인터뷰했지만 유예가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면 고마운 일인데 유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걸 일단 스톱시켜놓고 다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거니까 사실 야당에서도 이 논의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증권사 임원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을 엄청나게 뭘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안 내던 세금을 떼서 그러면 통산도 해야 되고 손실도 통산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가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사실 여당이나 정부 안을 보게 되잖아요. 정부 안이 뭐냐면 추경호 부총리도 분명히 얘기했고 금융위원장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2년 유예가 정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회사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강행을 하면 시스템적으로도 받쳐지지 않아서 증권회사 임원들 얘기는 저게 그냥 이 상태로 강행이 돼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든 야든 시간을 끌면 어떤 당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샘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라 이거예요. 유예든 그러면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논의 구조가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보도가 되면 저 말의 빈틈이 이런 거고 저 말은 맞고 이런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시간 끌지 마시고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미국에서 7점 몇 퍼센트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의가 슥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미국장이 올랐다고 해서 슥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안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 연말 넘어서 자 우리 미국 갑시다 그냥. 또 더 투명하고 가보노스도 좋고 기업 실적 오르는 거 사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같은 세금 내는데 뭐하러 그럼 여기 있냐 이런 논의가 또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환율 문제 또 나오겠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오늘 기분 정말 좋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장이 7점 몇 퍼센트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정말 우리가 지금 미국장 오르는 거에서 아 우리 미국 주식 산 거 좀 회복되겠네. 페이스북 70여 퍼센트 올렸는데 그거 좀 만회하겠네. 이러고 있을 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올랐다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기재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여든야든 빨리 오늘이라도 만나서 자리 다툼하는 거 빨리 정리를 해버리시고 빨리 이 안건에 대해서 그 종부세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3억 원 특별공제 대단에 9만 3천 명 정도 된다. 이래가지고 종부세도 어쨌든 뭔가 빨리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전체 주식 투자 인구가 1,300만, 1,300만, 1,300만을 얘기하니까 사실 집안에서 한 명만 한다고 치면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모든 가게가. 그렇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 주식이 7점 몇 퍼센트 올랐다고 절대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어떤 변동성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 소위원장 그 자리 가지고 이렇게 공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시행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여야가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좀 빨리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설프게 또 이게 막 시작하면 그 틈새 빈틈 구멍 노리는 또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이른바 빠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그 사이에서 엄청 또 돈 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이른바 빠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사이즈 큰 개미라고 한다거나 그럼 이게 그분들의 불확실성은 또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장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거 나오는 상황까지 좀 지켜보고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시로 안 들어오는 자금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같이 상정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력이 좀 부족한 증권사들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곳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논의는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의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뭐 여론이 많이 또 들끓으면 그들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계속해서 좀 저희가 관심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플러스는 이 정도로 그러면 저희는 정리하고요. 박지영 차장과 함께 오늘 증시에서 체크해 봐야 될 것들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수르 팀장님 고생 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단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